네, 대한민국 우승금전소 해피타임의 박성희입니다. 키윤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긴장돼서 양현 씨, 긴장돼서 이관돼서 함께 있었는데요. 여러분, 미리 크리스마스! 크리스마스!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. 돌아왔어요.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울리는 의상들 준비했습니다. 엘리턴 딱 그러시고요. 무덤 듭니다. 무덤 듭니다. 재별 준비했습니다. 그대에게 슬록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. 시터인가요? 돌아볼까요? 빵! 아, 진짜! 야, 유현이 거 타는 가면 안 되겠다. 가죽 뺏겨야지, 가죽 뺏겨야지. 가죽 뺏겨야지. 가죽 뺏기니까 피 나오잖아.